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그러면 밑라인을 좀 길게 하면서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이렇게 가거든요. 그러면서. 근데 앞머리가 조금 앞머리가 지금 숱이 많이 없어요. 이게 잔머리 이래서 길러지지도 않고. 그냥 뭐. 다른말은 뭐 상관없으니까. 내가 내 앞머리가 없으니까 앞으로는 못 내리고. 귀는 이제 겨울이래서. 목도리도 하고 그러니까 좀 짜게 하니까. 귀는이 막. 목이 나오면 내가 더 붉은 목이 나오는 것 같아서. 아우 이 화면 너무 이쁘게 나와요. 이렇게 해빈다. 자. 자. 찍고 있는 거 맞네. 요즘 어때요? 우리 이제 뭐 시즌 다 지나갔으니까. 호주 메이크업으로 근근히 살고 있었지. 음. 그리고 짧아지면은. 어두운 게 난지. 밝으면. 처음스럽지 않았어. 나는. 어떤 게 난가요? 조금 그러면. 약간. 어차피. 약간 애쉬톤으로 하실 거잖아요. 애쉬한 느낌에. 조금 여력이 좀 줄어들게요. 네. 지금 너무 갈색빛이 좀 많이. 제가. 눈빛이 해준다. 저의 눈빛을 맘이 없는 것 같네요. 제가. 했어. 몇 시절까지 해낼게요. 다시. iren. 다시. 이제. 다음. 우리. 우리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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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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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